오늘의 메뉴는 대왕 연어 유부초밥, 너구리 우삼겹, 김치, 파김치. 잘 익혔어요. 진짜 잘 익혔어요. 미쳤다. 파김치를 먹어볼게요.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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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. 미쳤다. 바삭바삭 바삭바삭 스콕 계란 마요네즈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계란 너무 맛있다 가끔 더 많이 먹었어요 이것은 나머리도 좀 더 먹었어요 엎드라이크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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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쿠키를 선물 받았는데 초콜릿으로 노릇노릇이 되었네요 매콤한 고추냉이 오렌지 마시면 되요 소스에 있음 촬영 시작 간단하게 먹은 촬영 촬영 시작 감사합니다.